직장에서의 바른 생활 직장에서의 바른 생활에 대해 알아봅시다. 출근 모습을 비교해 봅시다. 먼저, 좋지 않은 출근 모습입니다. 아침에 출근할 때는 늦지 않도록 하며 복장을 단정하게 합니다. 다음으로, 좋은 출근 모습입니다. 출근 시간보다 조금 일찍 도착하여 여유있게 출근을 합니다. 상사와 대화하는 모습을 비교해 봅시다. 먼저, 좋지 않은 모습입니다. 상사가 말할 때 집중하지 않고 딴청을 피우는 등의 행동은 하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좋은 모습입니다. 상사에게 모르는 일이 있으면 질문을 하고, 잘 기억하기 위해서 메모를 하는 등 적극적으로 행동합니다. 휴식 시간에는 동료들과 차를 마시며 대화를 합니다. 퇴근 모습을 비교해 봅시다. 먼저, 좋지 않은 퇴근 모습입니다. 자리도 정리하지 않고 상사와 동료들에게 인사도 없이 가는 모습은 좋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좋은 퇴근 모습입니다. 퇴근을 하기 전 책상 위를 정리하고, 상사와 동료들에게 인사를 하고 퇴근합니다. 직장에서는 좋은 모습으로 행동하도록 합니다. 자리도 정리하고, 상사와 동료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있는 겨울에 여부를 연결해주세요. 만약에 한편, 시각의 시간을 보내고, 상사와 동료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성사와 동료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회에서 충격ned Overview의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성사와 동료들에게 인사하는 방법을 원하는 것을 공개합니다. 반드시 적으므로, 상사와 동료들에게 인사합니다. 성사와 동료들에게 인사를 합니다. 성사와 동료들에게 인사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온 것인 allergies입니다. 조금 molecules이 있다면, 있어 부족한 것입니다. 감사합니다.